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사모님들, 또 건사님들, 어머님 되시는 분들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드립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효도는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가부장적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에 무조건 자녀들은 부모님들한테 순종하는 그러한 부모의 건의가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러한 효도의 문제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절대적 복종의 형태로 순전하게 우리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젊은 층들이 서구적인 문화를 받아들임을 해서 또 어떤 면에 들어서는 너무 오버해서 지나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통적인 가부장적 그 건의가 서구 문화를 받음으로 해서 깨진다는 것입니다. 깨지고 우리 사회가 그 서구적인 가정형태로 변화됨으로써 정말 부모님에 대한 자녀들의 순종, 그것이 없어지고 개인주의랄까 이렇게 가정의 구심점이 사라져버린다는 현실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예전에는 그 아들들이 부모님들한테 어머니한테 잘 효도를 하면 정말 저 집 아들 효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아들이 어머니한테 잘 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마마보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효도하는 아들이 격화가 되는 겁니다. 격화가 되고 그런데 저는 마마보이는 잘 많이 들어봤는데 마마 걸소리는 잘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효도를 잘하는 아들한테 우리가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거꾸로 마마보이라는 그 멍해를 씌워갖고 그 효도를 하는 그 자녀들에게 미탁하게 보는 모순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는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효도를 하라는 건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부모님께 효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뜻은 자기의 간장과 같이 소중히 여기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 말씀에 순정하라고 하십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정하라. 이것이 옳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스에서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정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부모님을 즐겁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자문서 2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백발 앞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쇳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모님 앞에서 상가하고 행치 말라는 교운도 있습니다. 출애극기 21장 15절에 보면 부모님을 구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출애극기 21장 17절에 보면 부모님을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 3장 2절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부모를 업신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조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자문서 30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 짐승 중에서 효조하는 것은 까마귀입니다. 자기 부모가 늙으면 죽을 때까지 먹을 것을 부리부지런히 갖다가 봉헌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자기 부모님을 모르는 자는 까마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에도 보면 1장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1장에서 보면 효도는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효도가는 부모에 대한 자녀의 절대적 순종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라는 제한적 효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 안에서 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의 효를 가르쳐 왔던 서구 사회가 이제 가부장적 건의조차 무너져버린 현실의 직면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모에 대한 효의 문제를 하나님에 대한 봉사와 결부지어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나타난 패단은 효보다 하나님에 대한 봉사를 우선 순위에 두었기에 결과적으로 부모에 대한 효는 무시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황이 심해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난에 길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이 부모에 대한 효보다 우선 순위에 있다는 의미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효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는 주님의 영광을 최우선적인 삶의 목적으로 삼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사랑의 원리에 입각해서 부모에게도 효를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교회 생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부모가 바로 임종하기 직전에 임종 시간이 다 오는데도 교회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그 자리를 뜨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을 핑계대는 부모의 부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두 번째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2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어떻게 공경을 해야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평안히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 마음을 평안히 해드리는 것이 가장 효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부모님 앞에서 형제들과의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자식들은 다 똑같습니다. 열 손가락이 다르지만 또 우리의 손가락처럼 부모님에게는 형제들이 다 잘나고 묻난 자식이 없이 다 똑같은 자식입니다. 그런데 그 형제끼리 싸움이 났을 때 부모는 어느 편도 들지 못하고 가슴 아픈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부부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 앞에서 부부 싸움을 하면 부모님은 괴롭습니다. 어느 편도 잘잘못을 편을 들지 못하고 가슴 마리만 하니까 그것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부모님께 부려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육신상으로 우리는 봉양을 해야 합니다. 청년 시절에는 건강관리에 있어서 별로 부자유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님들이 70이요 80이요 나이가 들면서 노인에게는 점점 기력이 빠지고 육신상 봉양을 해드리지 않으면 그 어머님들은 오래 사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영양가 높고 맛있는 음식을 자주 대접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끔 용돈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을 천국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아무리 화려한 주택과 아름다운 의복과 음식으로 부모님께 우리가 대접해 드린다 해도 불과 70, 80년에 불과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옥에 가셔서 한없이 고생을 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데리고 아직도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부모님이 계시면 교회 앞으로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그 부모님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개명을 단순히 성도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명이란 말은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누구나 반드시 효를 실천해야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성도가 효에 대해서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이 효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가장 우선되는 덕이기 때문에 바울은 바로 약속 있는 첫 개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도가 부모에 대한 효를 실천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는 사람은 자신이 바로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보다 먼저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또한 효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후 온전히 효도를 할 수 있게 될 때 바로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혹시라도 의견 충돌로 인해서 불화가 있을 경우에는 성도는 부모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조지 워싱턴 소년 시절의 뱃사람으로서 평생을 살 계획으로 세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선원으로 지직해서 짐을 배에 싣고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떠나는 것을 슬피하며 눈물 흘리시는 어머니를 보고 그는 하인에게 말했습니다. 배에 가서 내 짐을 가져와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 꿈을 쫓을 수는 없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 축복했다고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주신다는 성경 말씀처럼 내 장래에 큰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일화는 미국 교회 주일학교가 부모 경경을 가르칠 때마다 빠뜨리지 않는 소년 워싱턴의 이야기입니다. 워싱턴이 대통령이 되기까지 성공 발전한 것은 부모를 공경한 자에 대한 신의 축복이라는 측면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지만 조지 워싱턴은 서양인으로는 드물게 발견되는 철저한 효자였습니다. 또 초나라의 노래자란 사람은 자신이 이미 60세가 지났지만 80세의 노후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어린아이들이 입는 색동옷을 해 입고 부모님 앞에서 어리광을 부리고 재롱을 피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살펴보겠습니다. 3절에서 보면 이는 내가 잘되고 잘된다는 것입니다. 이삭, 야곱, 요셉, 생과 야벳, 다윗, 시어미를 극진히 잘 승인 롯 이분들은 다 부모님께 효를 행함으로 잘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흠니와 비누하스는 불효했고 압살롬은 부모님께 도전했습니다. 미국의 강철대왕 카네기는 소년 시절에 스코틀랜드에서 이민을 왔습니다. 양부모님은 하루 10시간씩 두 잡을 뛰면서 카네기를 공부시켰습니다. 그는 너무 감사해서 부모님 앞에서 서약을 했습니다. 내가 꼭 성공을 해서 부모님을 평안히 모실 때까지는 결혼을 안 하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하나님도 잘 성기고 부모님도 잘 성겨서 세계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52세 돼서야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후대 사람들이 카네기시를 높이 칭찬하기를 그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것은 부모님께 극진한 효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효성이 지극했던 요셉은 대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고 또 시부모 잘 성긴 루스는 그리스도 족보에 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3절에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습니다. 무두셀라는 969세나 장수했습니다. 기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효를 행하면 부모님께서는 즐거움이여 가정은 화평하여 만사 형통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나 안 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또 단명도 축복이 아닙니다. 인생들의 최대 욕망이 무엇입니까? 만사 형통과 장수입니다. 이 축복은 주 안에서 부모 공경 잘하는 성도들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남녀 성도 여러분 꼭 명침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도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옛글에 효순은 환생효순하고 즉 효자의 가문에서 또 효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십자가상의 고통 중에서도 늙으신 어머님이 걱정되시어 젊은 제자 요한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가 죽은 후에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한다. 저가 네 어머님이시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육신상 부모님께 대해서도 둘도 없는 효자였습니다. 저도 지난 어릴 적을 생각하면 그 어려운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어쩌다가 소고기 좀 생기면 어머니가 국을 끓여주시는데 어머니 드세요 하면 어머니는 아 나는 배불러서 지금 밥맛이 없다. 저는 그 어릴 때 정말 어머니가 배부르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생각해 보니 이 어린 아들을 먹이려고 어머니는 드시지 않기 위해서 배부르다고 거짓말을 하신 겁니다. 지나고 나면 정말 후회가 있고 어머니한테 불의한 것이 정말 회개 되지만 이미 어머님은 제 옆에 안 계시고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어머님이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어머님 돌아가시기 전에 지금 살아계실 때 효도를 정성지극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진실하고 만족스러운 예수님의 효행을 다 본받으셔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으로 제가 효도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효도가를 들으시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효도가 부생 모욕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는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효부 기할세라 시집가는 새학시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장가 드는 아들내는 살림에만 일심이라 제자식이 꾸지지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은 두 말 안에 잔소리라 빈정되네 자기들의 오줌똥은 손으로서 주무르며 부모님의 가르침은 비위상에서 밥 못 먹고 과자봉지 지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며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른다네 소가 아파 누우면 소침쟁이 찾아가도 늙은 부모 병들어도 예사로이 생각하네 열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열 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성기나 그대 몸이 기하거든 부모 응공 생각하고 서방님이 사랑커던 시부모를 중의하소 죽은 후에 후에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부모님께 낙이 되세 다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미련한 저희들 깨우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을 생각해 보면 저희들은 부모님께 효도를 한다면서도 위성적이오 가식적인 행동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두들 회개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어린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심어른 효도를 통해서 사랑의 효도를 통해서 주님이 주는 축복을 충만히 받아서 삶을 통해서 평생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